그래서 여름에 물총새를 데뷔하는 거 촬영하려고 그 물통에다가 미꾸라지 사다 놓고 만원씩 사다 놓고 그랬는데 그 검은댕기 허울하기가 그걸 알고서 와사는 통으로 올라앉아 가지고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어요 쫓아버리려고 해도 돌멩이를 맨날 해서 내가 한 팔밖에 못 쓰는 사람이 그거를 쫓아버리려고 돌을 던지면 돌이 또 끝까지 날아가지도 않고 한 20m 거리는 되는데 15m 20m 15m에서 20m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장난감 설명서에서 보니까 한 20m 날아간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건 지금 무려 붓고서 사용하는 그 젤리 같은 성분이 되어 있는 맞아도 안 아픈 그런 그 비비탄 비슷한 총알을 넣어 놨는데 이거 해 봐서 잘되면 나중에 비비탄 총알을 넣어서 사용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타켓을 한번 쏴 보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는 그건 모르겠네요 터 받칠거 없나 이게? 요거 받친거에 빠지지 말라고 안 받치면 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찍는 녹화는 중입니다 정독 3 정독 3 정독 3 정독 3 정독 4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